킹! 키믈잉 아! 배리어 들지마! 아 배ρι어를 왜 내는거야 아... 씨X X나 싫어 아... 아 킬을 어떻게 내려고 지환아 너가 가져오라는 돈 가져왔어 아이고~~ 이제 떼 때리지마 키잉 키믈잉 아이고 뭘 때려요 쟤가 언제 때렸다고 그걸로 이 팔뚝으로 때려도 안아파 그리고 뭔 게이밍 바디야 야 이건 뭐냐 미드 자야라고? 아 니코지 아 제대로 맡겼네 에이스 씨발 아 뭐야 에이스 에이스 뭘 버스야 씨발 야 내가 다 했구만 생색 잘 안내는 사람인데 림들이 하도 억가해가지고 생색 내야겠어 이제 아 방금 트위치 모빙해서 탐켄치 피하고 딜러는거 개호졌다 진짜 럼볼 줘야돼 궁까지 쓴거라 킬 줘야돼요 야 탑은 왜그러냐 아이 탑하지말지 보태서 굴려 보태서 이게 대회는 탑에서 마니아에서 탑게임인데 똘랭은 봇이에요 무조건 봇게임이야 왜냐면 일단 여기 똥구멍이 두개야 봇은 똥을 둘이 싼다고 정글러가 잘하는 정글러면은 어딜 와야될지 딱 알잖아 2인분의 똥을 감당할 것이냐 1인분의 똥을 감당할 것이냐 당연히 1인분이지 자 이거는 좀 아 하여튼 더 떨어졌으면 잡는건데 탑한 애들은 따져도 상대방 갱오면은 죽고 아 시발 왜 안오 이러고 따졌잖아 이러면 쟤네도 놨잖아 이런다니까 하아 진짜 근데 존나오네 시발 니코 야야야야야야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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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에이스 터졌어 터졌어 제대로 젖었다 제대로 봤네 나도 내가 여긴지 모르겠어 어쨌든 됐어 플래시 민망하긴 하네요 럭스 좀 하네 맘에 들어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쳐내야 뭘 쳐내 아니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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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 새끼 안 돼 안 돼 하아 너무 아깝다 허허허 저 새끼 저거 보내줘야겠구만 강제 휴가 좀 보내주자 리포트에서 런블리랑 같이 야야야야 아 헷갈린다 참 어 열 잡골 먹어 프리징 해놔 프리징 해놔 프리징 해놓으라고 아유 씨발 그냥 기본이 안 돼 있어 내가 한번 할까 피의 축제를 벌여보자고 한번 타이빙 가위라 펄 펄 펄 젠 도대체 펄 펄 펄 1분도 안했어 에라이 개세가 퀸원딜이다 이거는 닷질할게요 닷질하고 5분동안 잼잼풀스토리 조져야지 자! 내가 닷질하는게 맞아 일단 퀸원딜을 고른거 자체만으로도 쓰레기기 때문에 잼잼풀 헬링 조지시다 빨리 들어가 빨리해야돼 들어가자마자 버프 1,2,3,4,5,6 쓰고 바로 사면 조지입니다 피지컬 지린다 이게 닷질 원딜어러지 점프 잘못썼어 아 애기 아 이거 애기 안했으면 더하는건데 야 아 씨발 인기에 내리고 도망가네 미친년인가 아 나갔네 아 ㅈㄴ 비배너네 4픽 어브이징이라고? 나잖아 씨발 나갈래? 개소리하고있어 아 야 이거 침묵걸려서 플래시가 안써진다 아 아 ㅈㄴ이반데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아 넘어오는데 아 온다면서 다이게 처먹고있어 아 아 아 아 아 너무한다 진짜 네이스 좋아요 아 이거 풀 원래 dependence 죽었어요 악의 아 궁극기 그기 뭐라 나랑 진 Sand 그기 워 yellow 서브 로밍에 감정 싫어서 할래 이 새끼들 네이스! 어우 쉣! 즈우가 잘해준다 즈우 즈만 믿고 가자 아 너무 아깝다 깨비 네이스! 그렇지! 제 궁은 맞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위협이 됐어요 이게 애쉬가 궁 딱 쏘면은 적 바텀이 핑핑핑핑핑 둘러찍는단 말이야 그럼 그 막 혼란 된단 말이야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핑 하나 삽시다 이렇게 말렸을 때는 1기환 1핑 학습관 줄여줘야 돼요 게임이고 싶으면 야 이 개새끼야 와 씨발 뭐하는 거야? 그걸 왜 처먹는 거야? 수리 중에 나라 모자랄파네 아 네이스 레넥토 진짜 다행히 망타를 주다니 야 넘어갔어 내가 에어라도 해줄게 아 시야라도 밝혀줍시다 이렇게 네이스 아 오늘 럭키 수정초에요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네이스 네이스 다 죽여 그렇지 다 죽여 다 죽여 오우 맞아줘 맞아줘 이게 팀이지 랜드야 우리 잘 했다 잘 버텼어 우리 캐리야 이거 진짜 엔가 나 보셨으면 터져갖고 오픈나왔어 지금 캐리 아 좀 비켜라 시발 졸롤 메이플하는데 존나 아들이 대네 진짜 아 다치를 왜 안하는거야 네이스 말잡아 잘해준다 한 대 좀 쳐줘 좀 아 고막혀서 화나면 코 아파 아 난리가 틀먹여져도 각질처안에 의심을 지 살구살구 자 내 냄새를 느껴라 뭐 있는지 몰랐지 으하하하 으하하하 네이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에이스 좋아요 으하하하 아 얘가 너무 무리했는데 오 쉣 에이스 애 알리스타 잘하네 왜 왜 죽었어 근데 그리부즈 뭐야 에이스 보셨죠 빗망 효과 트위치 빗망 존나 좋다니까 한번 써봐요 진짜로 트위치 하시는 분들은 아 에반데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나 줘야지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좀 대학교에서 인싸인데 어 과에서 살짝 분위기 메이커 탐먹 이제 막 술먹을 때도 막 입 털어서 분위기 띄워놓는데 여자 꼬시는건 잘생기네 어 게리 아 술먹을 때 안 부른다고 씨 이건 좀 너무하네 롤 할때만 부른다고 나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그거 나 애들끼리 막 계곡가고 그러는데 나 그때 못가고 걔네 그거 갔다오고 나서 피시방 갈 때 나 부르더라 씨 지화 메이플 말고 이렇게 소통이나 하자요 메이플하면서 소통합시다 메이플 세철리 아 너무 재밌어 존나 일린데 씨발 노래선 CS 놓치고 빡치는데 여기서는 한 마리 못 잡아도 이렇게 한 마리 놓치고 그냥 위로 올라가도 화 안나요 아 에반데 뭐야 야야 너무 많다 에헤이 참 아 조졌다 어 씨발 저거 뭐야 아 아 뭐야 이거 메이플 왜 걸려 씨발 아 족사기네 야 금성도 아니었어 아까 네인스 이거 이블린 오는거 아니야? 아 씨발 어 땄어 땄어 네인스 네인스 아 존나 오네 씨발 이블린 개새끼 그냥 쟤네 정글이 더 잘해 네인스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ห어 시 이야 쟤네 정글이 더 잘해 우리 뱅 왔어도 하나씩 따고 그랬는데 그동안 하는게 없어 빨리 썰어내 빨리 빨리 아니 근데 우리팀 미드 카사든인데? 에반데? 갑자기 할 말 존나 안나네 걸어가면 우리 인베 너무 쓰레기인데 이거? 마렵다 마려워 와 화단이나 못 탔다 이거 광타 와 아 진짜 광타 할게 못써 사실 이제 ㅇㅏ 왜 안 썼냐고 저마 묻잖아. 아 ㅈㄴ 답답해 진짜. 아니 풀을 쓰던가 ㅅㅂ 무슨 가만히 뒤져주면 어쩌라는 거야. 아 진짜 ㅅ겠네 그냥. CS 1 맞춰서 갑시다. 아 좀 쳐달라고 핑을 찍어야 쳐주냐? 아 뭐 이런 기본도 안 된 새끼랑 봇을 가야 돼 ㅅㅂ 진짜 ㅈㄴ 못한다 아 진짜 앙골에 죽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안 돼 빼야 돼 빼야 돼. 와 진짜 아 뭐 다 놓치네 ㅅㅂ 한입만 ㅅㅂ ㅅㅂ 아 다 왔다 아 아 이거 ㅈㄴ 바다 아 참나 진짜 너무 믹상이다 이거 완벽한 마타로 쓰세요. 플래시를 쓰거든? 그때 딱 말살 거리가 된단 말이야. 아 아 잠깐만 나 오 또 아니 나 이거 안 눌렀는데 왜 자동으로 나가져 입에서? 창캡치 입에서? 아 이거 ㅈㄴ 쪼쪼졌네 이거 아 이거 ㅈㄴ 쪼쪼졌네 이거 어 핑아 지워줘야 되는데 아 아 아 이 새끼가 너무 못해 누가 오 진짜 이런 곳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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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